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2022년 큐베이스 40% 세일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좀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인버그.net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첫 화면에 왼쪽 편에 이렇게 40% 세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에 이 내용을 전부 다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세 개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맨 위에 이제 나왔듯이 풀 버전 세일.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세일 뿐만 아니라 풀 버전도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풀 버전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하나로 지금 이 영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는 이제 여기에는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로스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큐베이스를 한번 써보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뭐 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설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무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배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쭉 살펴보고 전부 다운로드를 다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따로 하나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뭐 미리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아투리아 요 CS80 이제 가상 악기죠. 신디사이즈 가상 악기고요. 멜로다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에센셜 버전을 두는데요. 그거는 이제 튠 보정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는 웰리 오디오라는 게 이미 있는데 오토툰과 더불어 멜로다인이 거의 양대 산맥급으로 튠 보정 프로그램으로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에센셜 버전을 무료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버그 얘네 회사에서 이제 자체로 이제 제공하는 할리언 소닉 가상 악기에서 이제 불러들여 쓸 수 있는 EP 그러니까 일렉트릭 피아노예요. 가상 악기 추가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약간 일종의 컴프레서인데요. 약간 요렇게 라우더 해주고 뭐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요거 어쿠스티카 오디오라고 하는 뭐 이 회사에서 이 플러그인 이펙터 이름은 파이어더 클립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무료로 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튜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더티 테잎이라고 하는 요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까지 줍니다. 무료로 다섯 가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큐베이스 12 버전을 새로 구입하시거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다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러면 나는 기존에 이미 큐베이스 12를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풀 버전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서 뭐 바이 나오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바이 큐베이스 12, 12 요걸 눌러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눌러보시면 나오겠지만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이 세 등급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 등급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티스트와 엘레먼트 구입하실 분들은 프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걸 뭐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기왕이면 이번 세일할 때 프로 등급을 구입하는 걸 더 추천드리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걸로 이제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큐베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세 등급의 차이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이 세 등급에 대한 차이, 좀 현실적인 비교를 좀 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도 좀 많이 들어갔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등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제가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큐베이스 프로 12, 1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왼쪽에 풀 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크로스 그레이드 내용이 있죠. 이거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교육용을 이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년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난 영상들 같은 거 참고해보셔면 알겠지만 항상 세일을 하면은 교육용보다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세일 기간에는 교육용은 아예 고려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여기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359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풀 버전 보시면 340, 벌써 이게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교육용 버전은 세일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풀 버전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풀 버전에서 이걸 선택해보시면은 347.4유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버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동글 키 별매 이런 거 없습니다. 소식 많이 들으셨죠? 큐베이스 프로 12, 그러니까 큐베이스 12 버전이 오면서 12 버전이 오면서 동글 키 방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자체에서 인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물리적인 무슨 USB 저장장치처럼 생긴 걸 꽂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동할 수 있는 키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베이스 12 버전을 새로 구입하거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동글 키는 이제 아예 안 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큐베이스 12 버전 외에 추가로 스테인버그의 타 프로그램을 또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글 키도 여전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스 12는 동글 키 필요 없지만 예전 프로그램들은 아직도 동글 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스테인버그의 모든 제품과 모든 프로그램, 모든 가상학기들이 다 동글 키를 안 써도 되는 시대가 오겠지만 현재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착오 없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 제품은 여기서 구입하면 손해예요. 지금 유로, 지금 달러 환율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유로 환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달러 환율보다는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47, 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47, 8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건요. 이제 비교해볼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딜러, 우리나라 공식 홈페이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어디 최저가 검색 이런 거 하셔가지고 아니면 자주 이용하시는 음악, 미디, 오디오 이런 쇼핑몰 검색해보세요. 그럼 지금 전부 다 할인 들어갔습니다. 40% 할인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가격이 얼마냐? 46만원에 전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6만원에 박스 버전으로 와요. 솔직히 박스 받아봐야 안에 뭐 별것도 없어요. 이제 옛날엔 동글키라 들어있었는데 동글키도 없거든요. 다운로드 방식이나 이제 박스 버전이나 뭐인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46만원 정가에 환율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국내 딜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쇼핑몰 또는 최저가 검색 등으로 사시면 됩니다. 최저가 검색해봐야 어차피 다 똑같아요. 46만원에 딱 책정됐더라고요. 이번 할인가가 그렇습니다. 9월 한 달간인데 정확히는 10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입하시면 손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니면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베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독일 회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상을 한번 뭐 보신 분들은 요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베스트서비스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검색창에다 큐베이스를 딱 치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새 제품에 대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크로스 그레이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큐베이스 프로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와요. 요거는 또 유로가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근데 296.27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금이 미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카트에 넣고 약간 결제 진행하는 과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만 세금이 부과되고 우리 한국은 세금부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냥 완전한 풀 가격입니다. 296.27 달러는 약 41만원 정도 나옵니다. 40만원 41만원 요 정도 사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볼게요. 공식 홈페이지는 유로인데 어쨌든 환산해보면 47,8만원 정도 나오고요. 국내 딜러에서 쇼핑몰에서는 전부 세일 동일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10월 3일까지. 그런데 지금 베스트 서비스에서는 296.27 달러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해보면 달러가 지금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41만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환율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언젠가 갑자기 환율이 막 치솟거나 아니면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가면 땡큐인데요. 계속 막 올라가고 그냥 좀 아우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에 맞게 한번 따져보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는 지금 요게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가 큐베이스 설치까지 진행하는지 그게 조금 애매하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큐베이스 이제 요런 프로그램들을 구입하시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여러분들 이메일로 전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시고 이따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설명할 때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거기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진행하면서 큐베이스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제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선택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고 가격도 한번씩 살펴봐야겠죠. 맨 위에 있는 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큐베이스 프로 등급에 맞춰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아티스트나 엘레먼츠는 이제 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프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프로 11 버전에서 12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 가격이죠. 그러면 지금 60유로가 됐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8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환율 변동이 조금 있다고 해도 어쨌든 8만 원과 9만 원 사이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환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정가 주고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베이스 프로 11을 쓰는 분들은 8, 9만 원 정도에 업데이트하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동글키에서 이제 앞으로 해방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거 이제 한번 와볼게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큐베이스 프로 10.5부터 큐베이스 4 이게 4도 나죠. 이거 쓰는 분 없으시겠죠? 이거 완전 골동품. 32비트에서 요즘 컴퓨터에서 아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라이선스를 어디선가 내가 누군가 어디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적용받을 수 있겠죠.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테인버그.NET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레지스터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라이선스 가지고 있고 어디 있고 누군가 뭐 준 게 있는데 내가 현재 쓰고 있는데 스테인버그.NET에 라이선스가 레지스터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레지스터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큐베이스4와 큐베이스10.5 해서 119.4인데 그냥 120 생각하시면 되겠죠? 12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 17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여긴 업그레이드 이름이 바뀌었죠?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차이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업데이트는 숫자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큐베이스 프로 등급이죠? 여기도 프로 등급이에요. 둘 다 프로 등급인데 숫자 낮은 버전에서 숫자 높은 버전. 현재 최신 12니까 12버전으로 올라가는 거를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업그레이드는 뭐냐? 프로 등급이 아닌 그 아래 등급에서 프로 등급의 12버전으로 올라가는 거를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나는 프로 등급을 올릴 건데 11로 올리고 싶다. 안 됩니다. 무조건 종착지는 프로 12입니다. 그래서 프로 12로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아티스트 등급에서 이제 프로 12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아요. 12, 12죠? 150 유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0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21만원 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12, 숫자는 똑같아요. 아티스트에서 프로 등급으로 올라가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가격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업그레이드 요 항목은 이제 요거처럼 조라랑 다 묶었어요. 전부 이제 아티스트에서 올라갔는데 6, 6버전부터 11, 11버전까지 그냥 다 묶어갖고 어쨌든 이 중에 뭔가 하나 라이센스가 스테인버그 단넷에 여러분들이 레지스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큐베이스 프로 12로 올라가야지. 라고 하시면은 요 가격에 하실 수 있습니다. 197.4 유로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 8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티스트가 아닌 뭐 희한한 거 나왔죠. 요거. 예전에 이제 요거 영상으로 제가 작년 또 재작년 거의 뭐 매년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리면 큐베이스 엘레먼츠 12 이제 숫자는 다 10이에요. 12, 12, 12 다 12죠. 요렇게 12.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등급이 완전 밑에 등급이에요. 엘레먼트 뭐냐. 체험판 같은 거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저는 뜯어말리는 거. 이걸 왜 돈 주고 사서 쓰느냐. 이거 저는 말리거든요. 그래도 아예 맛보기로 샀어요. 언젠가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엘레먼트 등급을 쓰실 수 있는데 프로로 올릴 수 있고요. LE, AI 이런 게 있죠. LE와 AI는 이제 어디서 받느냐. 대부분 요런 건 무료로 받은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스터 건반. 어디 신디 써야죠. 아니면 뭐 핸디 레코더. 어쨌든지 간에 음악 응향 관련 장비와 악기 같은 거 사다가 큐베이스 LE나 AI 무료로 껴줍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받은 분들이 있으면 어? 시리얼놈 뭐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빨리 레지스터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가격으로 큐베이스 프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영상을 제가 작년, 재작년 두 번에 걸쳐가지고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L이나 AI 이런 거에 대해서 무료로 어디선가 내가 시리얼놈버를 받은 게 있는데 어디선가 뭐 장비 사니까 뭐 주더라. 그런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버전이 12버전에 대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7.4유로인데 이 가격은 39만원,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 거를 구입하는 가격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아까 베스트 서비스에서 새 거 구입하는 게 40에서 41만원 정도 든다 그랬죠. 환율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그냥 새 제품 사는 게 낫겠네.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기왕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1, 2만원이라도 절약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업그레이드. 이거 보시면은 큐베이스 엘러먼츠 완전 옛날 버전들. 엘러먼츠가 이제 12가 아니라 6에서 11을 뭐 AI도 뭐 해줘야 되었죠. 그러면 조금 올라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287.4 이거는 299.4죠. 아주 조금 차이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큐베이스 에센셜 스튜디오 SS 이거 완전 골동품 중에 산 골동품. 정말 내가 언젠가 한 20여 년 전에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뭔가 있었다. 이런 라이선스가 우연치 않게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걸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쓰는 사업이 좀 있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골동품. 이게 설마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배려해놨어요. 얘네 회사가.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이제 다른 점이라면 아티스트 등급부터는 동글키를 다 썼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 버전에도 동글키를 다 썼어요. 그래서 요기를 쓰시던 분들은 다 동글키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요 밑에 등급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동글키를 따로 별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12 버전부터는 동글키를 별매하셔야 됩니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추가금으로 보통 뭐 한 4, 5만 원 더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좋아요. 동글키 없어져서 마음 편안하게 여기서 그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마음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건데 뭐 다른 거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렉트릭 딜리버리 그러니까 다운로드 방식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구입하고 뭔가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환불 이런 거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스테인버그 얘네 회사로 문의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문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 아프게도 그런 걸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잘못 샀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구입 전에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진행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스테인버그.net 들어가서 레지스터에 어떤 게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 이거 명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리퀘이먼트 해가지고 이제 이거 있어요. 윈도우는 대부분 윈도우 10 이상을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64비트로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맥 쓰시는 분들 중에 간혹 옛날 뭐 이제 OS 쓰시는 분들이 큐베이스 안 돌아가는 오류가 지금 나오는데 뭐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OS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모아비나 뭐 옛날 무슨 설마 하이시에라 이런 분들 없겠죠. OS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려면 빅서랑 몬트레이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맥 쓰시는 분들은 OS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이제 AI랑 엘레먼트 이거 설명드리다가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요 영상 보시는 분들만 또 참고할 수 있는 아주 또 저렴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다시 이제 베스트 서비스 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베스트 서비스 닷컴 들어오시면요. 큐베이스 검색하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아까 새 제품 구입하는 건 요거였고요. 크로스 그레이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왼쪽에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들어가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업그레이드 포 유저인데 큐베이스 AI 버전 6 그리고 하이어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AI를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6와 그보다 위에 버전 솔직히 6보다 밑에 버전 있을 이유가 없고 6도 거의 뭐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 AI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요기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보세요. 243.83 달러에요. 달러 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프로 12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오직 AI 버전을 쓰는 분들입니다. 엘레먼트도 안되고 LE도 안되요. AI를 쓰는 분들한테만 해당사항이 있는 꿀팁입니다. 그러면 243.83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약 33만원 3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기 AI 요 항목에서 요 AI를 쓰는 분들이에요. 여기 AI 그러면 299.40 되어있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에서 4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40에서 41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프로 12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243.83 달러라고 어? 33만원 34만원 벌써 한 6-7만원 정도를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거죠. 단 AI를 쓰는 분들만 해당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꿀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베스트 서비스 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드카트 넣고 구입을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번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다면 무조건 메일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요즘에는 우리나라말로 활성화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니다. 메일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저는 3월 3일에 주문을 했네요. 3월 2일인가 출시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인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주고 했죠. 활성화 코드가 오는데요. 우리나라말로 요즘에는 메일이 오더라고요. 특이하게 옛날에는 다 영어로 왔는데 그런데 활성화 코드라는 게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 문자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이 메일을 제발 꼭 보관을 잘해주셔야 돼요. 맨날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큐베이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액티베이션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거를 정식으로 구입했다는 걸 증빙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셨다 해도 우리나라 딜러인 야마하 뮤지코리아 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문의하면 좀 이렇게 정보도 주고 액티베이션 관련한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했다는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거를 뭐 해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봄 이메일을 기록용으로 보관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도 이메일을 지우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잘 보관하시고요. 요거에 아주 일부만 저는 캡처한 겁니다. 요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처음에 받으니까 메일로 받는 걸 꼭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될 거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미 컴퓨터에 이게 다 설치돼 있어요. 큐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안 돼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큐베이스가 이미 내 컴퓨터에 뭔가 옛날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다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활성화 코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이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창이 딱 바뀌면서 뭐 초록색 체크표시 같은 거 딱 나오고 액티베이션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OK를 딱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쭉 하면서 마이 프로덕트 이쪽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구입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스터벌 뭐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올렸던 것들도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등으로 저한테 질문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잘 넣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고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이거 질문하시죠. 이거 어디서 설치하냐 이거 어디서 구하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큐베이스 최초 화면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서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포트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관련된 거를 바로 설치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는 여기 있습니다. 추즈 프로젝트 누르면 음 요기 있네요.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 다음에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일은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방법부터 베스트 서비스에서 사에서 하는 거 뭐 국내 딜러 여러가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격 체크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크로스 그레이드 타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을 위한 크로스 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짧게 끝날 거예요. 크로스 그레이드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이어서 봐주시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무료로 배포하는 그 영상 다룰 거니까 그거까지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의 크로스 그레이드 영상 바로 이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이었습니다.